아, 네, 윤지 씨. 연구소에서는 서류 제가 받았어요. 네. 아! 미안. 하, 이번에는 온감기능이 좀 올라온다 그럴까? 이게 뭐야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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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거 뭐야? 너 봤어? 내용 봤냐고 아니 제대로 못 봤어 너 근데 누구랑 한 이사님 친자 확인을 했다는 거야? 알 거 없어 누구랑 했냐니까 알 거 없다니까? 너 혹시 회장님이랑 이사님 사이 의심하는 거야? 뭐? 그런 게 아니면 왜 한 이사님 친자 확인을 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면 뭔데 그냥 해본 거야 너 어디 가서 쓸데없는 말 하고 다니지 마 내가 이런 검사했다는 거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알았어? 예 과장님 아 그 자료예요 예 지금 바로 메일로 보낼게요 네 내 맘에 무슨 시간냐? 놔 이거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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